모토는 민정씨가 친정엄마와 함께 외출했습니다. 모두들 한껏 흥이 올랐습니다. 엄마가 한 2월 말쯤에 가시는데 주변에서 공원은 데리고 갔지만 그래도 엄마한테는 구경을 좀 제대로 시켜드리는 것은 없었거든요. 마침 이후 3살은 캄보디아 언니, 지연씨 친정엄마까지 합류했습니다. 내 여자의 유쾌한 웃음이 바닷바람에 시원하게 날립니다. 돈이 없어서 가고 싶은데 못 가서 너무 아쉬웠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같이 오니까 너무 행복하신대요.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네요. 저는 인경을 많이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이런 것도 없고, 나는 이 나라의 유쾌한 공원에 시원한 공원으로 샀어요. 멀리 떨어져 있어 더욱 애틋한 엄마와 딸입니다. 더 특별한 건 부모 다 모시고 왔잖아요.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데리고 오시죠. 그런데 엄마가 이 땅 탐울대 가셔서 조금 아쉽긴 하다. 엄마는 저한테 어떤 분이냐면 진짜 천사 같은 엄마예요. 물론 저는 큰 딸이라 아빠한테는 많이 맞고 살았어요. 동생은 잘 못하는데 누나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또 매 맞아요. 그런데 엄마는 항상 사랑해주고 나는 누구 닮았지 했는데 내가 막상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느끼더라고요. 아 우리 엄마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니까 그런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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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